1, 2, 3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저희 한 명씩 인사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웅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은하입니다 네 오늘 무한도전 엑스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통해 갑니다 네 오늘 되게 체험할 수 있는 곳들도 되게 많이 타고 하니까요 여러가지 체험을 재미있게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또 무한도전 10주년인 날이고 오늘이 날은 날인데 이번 연도가 이번 연도가 10주년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큰 축제 행사 이렇게 열려서 되게 저희도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쵸? 네 맞아요 저희도 데뷔 전에 굉장히 무한도전을 꼬박꼬박 챙겨왔었거든요 그쵸?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벌써 10주년이라니 되게 뭔가 제가 설레네요 그러면 재밌게 본 편은 뭐가 있어요? 저는 아무래도 무도가에서 굉장히 재밌게 엉덩이 굉장히 나가보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뭐라고요? 아유 그런 사실이 네 또 또 재밌게 눈이 있어요? 다른 친구들? 네 다른 친구들 아무나 모든 편이 다 재미있어 네 하나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런 10주년 무대에 저희 여자친구가 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곡 오늘부터 우리는 혹시 다 아세요? 네 그러면 같이 후렴구 따라 불려주실 거죠? 네 아 소리 너무 작아요 따라 불려주실 거죠? 네 네 응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처럼 노래 따라 불려주세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